힘이 꼭 강한 사람. 열심히 공부해서 판검사 되고 나면. 야, 너 이런 데서 도와 못 가. 아무도 널 무시하거나 괴롭힐 수 없어. 네가 왜 다른 사람 때문에 네 인생을 망쳐, 왜? 내 인생이요? 내 인생이 어디 있는데요? 강호와 영수는? 하늘이 주신 기회야. 처음부터 다시 살 수 있는 기회. 궁금하면 놀러 와유. 3 5 5 6 7 8 9 10 21 2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